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. 올해 들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.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낮 12시부터 140분간 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,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후에 오찬 후에 박 전 대통령과 10분 정도 관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지난달 대구 사절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.